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아이 금전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갑상선과 여성의 금전운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. 이것 왜 그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가정의 돈의 힘은 여성의 갑상선에서 나온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요. 남자는 가족관계에서 행복의 에너지의 20%를 충전을 받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그 80%는 사회에서 그 성취 또 구현되는 것이고요. 여성의 경우는 반대라고 합니다. 가정에서 그 80%의 그 행복의 에너지를 충전을 받고 사회에서는 그 나머지 20%를 충전받는다고 합니다. 남녀가 똑같이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해서 집에 도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둘 다 그 기력이 다에 그 지쳐서 돌아왔을 텐데 이때 가정에서 그 여성의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비유를 하면 고속 충전이 되듯이 그 삶의 근간이 되어줄 그 에너지를 다시 그 80%를 그 가정으로부터 충전받는 그런 작동이 되는 것이고요. 이게 원활이 되는 이 여성 혹은 그런 가정의 환경이 된다면 그런 집은 그 돈복이 크게 그 따라 들어오겠죠. 그런데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 그 똑같이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남편이 마치 그 뱀파이어처럼 아내가 그 행복의 에너지를 고속 충전하는 걸 방해라도 하듯이 투덜거림과 또 아내의 그 몸에 그 몇 방울 남아있지 않는 그 수분마저도 고갈시키듯이 자신은 그 손 하나 깎다 가지 않고 아내의 그 에너지를 짜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런 집은 어떻게 될까요? 돈운이 크게 그 막히겠죠. 그리고 집에서 그 80%의 에너지의 그 충전을 받아야 되는 그 아내의 리듬은 계속해서 불균형 속으로 또 몰리게 될 것이고요. 여성의 행복 에너지는 한 가정의 금전운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. 이 에너지가 다른 운들을 그 동력을 받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. 여기에서부터 그 한 가정의 그 금전운이 질적으로 또 크게 그 달라집니다. 여성이 그 80%의 행복의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받아야 할까요? 이게 어디에 뭐 전원코드 꽂아서 충전되는 그런 구조는 아닐 텐데요. 바로 여성은 자기 표현의 기쁨에서 이 80%의 그 행복 에너지를 충전을 합니다. 갑상선은 그 소통의 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관입니다. 왜 갑상선 질환은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여자가 자신을 그 기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막히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갑상선의 안 좋은 하나의 그런 조건에 머무르지 않고 집안의 돈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고가를 뜻합니다. 여자의 기쁨은 돈의 에너지가 됩니다. 여자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, 여자가 또 행복하지 않은 그런 집에서는 돈이 그 풍요로워질 수가 없습니다. 이때 그 갑상선은 자기 표현을 의미합니다. 자기 표현은 기쁨을 여자에게 가져다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요. 가족의 돈 에너지의 근간을 여자가 느끼는 소통의 기쁨과 또 그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갑상선의 기능으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집은 돈이 그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. 순서가 그렇습니다. 여자가 집에서 그 느끼는 소통의 즐거움이 큰 집일수록 재물은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집안에서부터 크게 그 재물은의 충전을 소통의 그 기쁨에서 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